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쉬운 연어입니다. 턴 더 코너. 코너를 넘기는 게 우리가 고비라고 하는 거 있죠. 고비. 이 고비를 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너를 넘는 거예요. 뭐 이렇게 U자 턴이 증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코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넘었다. 이런 거죠. 이 코너를 넘었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또는 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잘 가서 이 코너만 넘어가면은 좋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코너를 돌다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턴 더 코너. 고비를 넘기라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네요. with an apologist. 사과도 없이. preface. 이게 페이스가 서피스하고는 다른 쪽의 단어예요. favor. 우화. 우화. 말하다 있죠. favor. fari. fari가 말하다예요. favor. 우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서두. 서두도 없이. 그럼 말했다는 거죠. Cooper Smith. I've just read both. 보스의 수치를 읽었어. and those. lymphocyte. 체액이라고 하는 건데. 림프구 그러는 거예요. 몸에 나오는 체액인데. 저는 백혈구에 있는 흰색. 이 림프 사이트가 있으면은. 이 림프구가 증대하게 되게 되면 백혈병도 이겨내고 그러는 거예요. definitely making a comeback. comeback하는 거는 되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comeback하는 거. I think we turned the corner. old body. 이 친구. 우리가. 우린 고비는 넘겼어. all from you. 좋은 거죠. euphoria. 기쁨에 넘쳐서 아담은 콜드 보스턴에 전화해서 come back the good news. 맥스 교수에게 전화한 거죠.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 another ring. 또 한 번 울린 거죠. 띵 하고 울린 거죠. hi. I got boys message. 저도 boys message 받았어요. your line was busy. 전화가 통화 중인데요. 토니 여자예요. 토니 said. x. 마음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out of mind가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out of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were you on with Max? 맥스하고 통화 중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yes, I just reported in. 방금 보고 알렸어요. I figured as much as ian은 앞에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만큼은 이 앞에 건 안 쓴 거죠. 그하고 같은 것만큼은 내가 예상했죠. 그럴 줄 알았어요. would you like to report to me? 저에게 보고할래요? 저에게 알려주실래요? impromptu. 즉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거죠. 파티를 통해서 만남이라는 거예요. why not? 왜 안되겠어요? 토니 was intoxicated with you. 기쁨이 넘쳐놨죠. 오, Adam, she wept. 그녀는 울었어요. her arms around him. 껴안으면서 when he entered the apartment에 들어갔을 때 you've done it. 해냈어요. you saved my life. my father죠. 제 아버지를 구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 아쉬운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이 코너고요. C-O-R-N-E-R이죠. 저런 애는 누가 이 코너는 옛날에 한 번 두고 코너 스펠링을 적어버렸더니 C-O-N-O-R로 적은 사람이 있던데 C-O-N-O-R 코너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는데 프라피스 서두 서문인데 파리는 이게 스피크 먼저 말하는 거죠. 이 페이스는 우화 꾸며놓은 얘기가 있죠. 페이블 그게 다 파리에서 온 거예요. 페이블 페이스 서피스하고는 달라요. 림프 사이트 림프구 림프 세포구 그런데 림프는 바디 프로드 체액을 뜻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올드버디 오랜 동료 그냥 친구 어이 친구 이렇게 된 거예요. 엑스테디컬리 황홀해하는 건데 이게 엑시스턴 타나이 타나이 스탠드 스탠드 그 위치에 놓는 거예요. 벗어난 상태에 놓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벗어난 거죠. 아주 정신이 벗어날 정도로 기뻐한 걸 말해요. 터너 코너보다는 보통 터더 코너 보통은 상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거라면 터너가 될 수도 있는데 패스터 크리티컬 포인트 중요한 심각한 시점을 넘겨서 스타트 임프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스터 마일스터너 크리티컬 포인트 비겐트 리커버죠.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코너를 돌으면 다 온 거죠. 이제 다 뛴 거예요. 거리에서 코너를 돌면 아이 족까지만 가면 돼. 족까지만 달리면 족코너만 돌면 돼.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자전거가 망가졌습니다. 이 놈의 자식이 그냥 저를 엄청 자전거를 몰고 다섯 시간을 걸었어요. 이 무슨 자전거가 체인이 빠져갖고 체인이 빠져서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들고 다섯 시간을 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경제가 코너를 돌아 바닥을 쳤다 그러죠. 우리는 사실 터더 코너 is in the midst of the upturn 상승층인 거죠. 9 months of poor sales 7개월 9개월 동안 판매가 형편없었는데 we have turned the 코너 고분이 넘겼다. I have the rehab rehabilitation 재활치료가 힘든 건 아니지만 I feel like you've been really turning the 코너 최근에 고분이 넘긴 것 같아요. The practice turned the 코너 프로젝트는 고분이 넘긴 세며 나머지는 쉬울 거예요. 좋은 의미라도 쓰는 거예요. 슈도는 when you dead is turned the 코너 아버지가 고분이 넘긴 것 같아. 아빠가 병원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거죠.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turned the 코너 라는 연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